독립운동의 주요 거점이었던 종로구 대각사, 민족대표 33인 용성스님이 창건한 사찰입니다. 용성스님은 3.1운동을 주도하고 화과원을 조성해 독립자금을 조성하는 한편, 윤봉길 의사에게 3귀 5개를 주는 등 독립운동사의 다양한 업적과 일화를 남겼는데요. 광복 70주년 기획보도 마지막, 오늘은 앞서 잠깐 언급된 용성스님의 독립개몽 활동을 돌아봅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경술국치로 나라를 빼앗긴 1910년, 다음에 종로구 봉익동에 용성스님이 창건한 사찰 대각사입니다. 현대적 포교의 거점이자 만혜스님, 백범 김구 선생 등 독립운동가들이 모여 조국과 민족의 장례를 논의하던 독립운동의 중요 거점이기도 했습니다. 거적적인 민족운동의 불교 대표였다는 것, 그리고 불교를 민족불교와 수행불교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주장이랄까 사사거름을 한 것이 아니라 실천을 했다는 것, 실제 눈이 침침할 때까지 실제 번역을 하고 출판했다는 이런 실천성이 가장 큰 생명력 있는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님은 1919년 3.1 독립선언서의 네 번째로 서명하는 등 만세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이후 서대문형무소에 토옥돼 가진 옥고를 치르다 1921년 3월에야 추록을 합니다. 옥중에서 한글 성경을 읽는 목사를 본 스님은 추록 후 더 많은 사람들이 경전을 읽을 수 있도록 한문경전을 한글로 번역하는 데 힘썼습니다. 더불어 1호 법회를 열고 찬불가를 만들고 불교 잡지 불의를 간행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불교운동과 국민개몽운동으로 확대된 대각교 활동이 본격화된 시기입니다. 경남 함양군 백운산 능선 일대 임야와 황무지를 개관해 화거원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주민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자급자족하고 수행한 선농불교 실천의 현장입니다. 더불어 농산물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해 중국 상해 임시정부와 용정지역 등 독립투사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에서 용성수임을 찾아오면 거지로 유장을 해가지고 어떤 암호의 소리를 내면 거지의 그릇 밑에다가 돈을 집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시대를 앞선 지식인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용성수임 1864년 장수에서 태어나 16세에 득도한 이후 1940년 2월 세수 77세, 범납 61세로 원적에 들기까지 불교 발전과 독립을 이끌었던 스님의 업적은 1962년 건국공로훈장, 은관문화훈장 등으로 지금까지 길어지고 있습니다. btn뉴스 이석호입니다.